출근 준비를 해야겠어요. 아침은 정말 전쟁 같아요. 너무너무 바빠요. 자, 이제부터 애들 깨워서 아침을 줘야 되겠어요. 얘들아, 일어나라. 아, 무섭어. 빨리 방문 좀 도발해야지. 밥을 먹어야지. 그냥 간단한 것만 주세요. 자, 자, 자. 어, 이거는, 이거는 이게 뭐지? 맛있지? 하나 더 줄까? 친구들. 그래, 잘 갔다 와. 오늘도 전쟁 같은 아침을 끝냈습니다. 하나는 내 아침으로 먹어야겠어요. 밥 안 먹는 아이들 위한 최고의 아이템. 치즈키 아이템을 찾았다. 공격. 아, 뜨거웠어. 아, 뜨거웠어. 너무 맛있어, 해야지. 너무 맛있어, 해야지. 맛있어. 맛있어, 먹으러, 날씨야. 야, 니네 진짜 잘한다. 점점 잘하고 있어.